정태 오빠! 출근해? 신경 꺼라. 오빠는 이 같은 거 안 키우지? 뭐? 우리 집이 이 때문에 난리 났었어.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약 받아오는 거야. 근데 오빠는 그거 뭐야? 상관 마라. 뭐냐고. 애기 분이랑 장난감이잖아. 오빠가 왜 그런 걸 들고 다녀? 오빠 나 몰래 숨겨놓은 애 있어? 뭐? 야이. 아이고 참. 오빠! 그럼 나한테 죽는다, 어? 도련님! 아, 형수님. 도련님이 이 동네는 무슨 일로 온 거예요? 아, 누구, 누구 좀 만나려고요. 혹시 도련님도 알아요? 네? 결혼 전에 형이 만났던 여자요. 집에도 들락거렸을 테니까 모르진 않았을 테고. 혹시 그 여자 만나러 오는 길이에요? 아, 아니요. 제가 그분을 왜 만나요. 근데 왜 그분 얘기를 하세요? 아... 어? 아니면 됐어요. 가 works! 가보세요. Enfist 한글자막 by 한효주